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성진하는 코미디 같은 세상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성진하는 코미디 같은 세상 주요 정권 수사의 길목마다 친정권 검사를 전격 배치하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침내 서울고검장으로 성진되었습니다 이 같은 방탄검사단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격한 반응이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성진한 코미디 세상입니다 정이고 부정이고 선이고 악이고 관계없고 그저 모든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존재 집단으로서의 소금 같은 맛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회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격한 검찰 내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진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6월 6일자 동아일보는 내부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상대로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에서 진행되어 온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인사나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원칙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냥 칼자루를 쥔 사람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한탄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내년 3월 2020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은 어떠하든지 간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굳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이처럼 불법적이고 이 같은 무리수가 만일 정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괴리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권은 계속 우리의 수중에 확고하게 남도록 하겠다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로지 우리 마음대로 한다만이 존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 변호사협회가 특정 인사를 두고 가혹한 비판을 퍼무는 성명서를 내는 일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6월 5일 날 대한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서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수사 외압수사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검찰의 중핵에 해당하는 서울고검장으로 성진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협 성명서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간부가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회의를 넘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입니다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가 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는 더욱 그래야 마땅하는 것이 제조 및 제야법조 그리고 국민 일반의 정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서 검찰 고위 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한 변협의 성명서를 보더라도 법조인들조차도 할 말을 잃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쓴소리를 그동안 마다하지 않기로 유명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위원 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어청운이 없는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한 변협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을 가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오공 군사정건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 문재인과 박범계가 단행한 오늘 검사장급 인사는 곧 과거 일상으로 묻혀버릴 것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 4년이 흘러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주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진두지휘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고인 이성윤도 가장 중요한 서울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감찰도 총관할 뿐만 아니고 중요한 무혜미 사건 항구도 고검장 결제사항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과 달라야 될 이유는 법짓을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오공 군사정건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과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일찍 존재하지 않았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대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다 아주 마지막에 문장이 아주 빼앗은 질책입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과 변호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종민 변호사의 아주 격한 그런 비판문의 요지입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온전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을 잃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 제이시는 오히려 역으로 이번 인사를 보면서 잘된 면도 있다 이렇게 평합니다 시민 제이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문재인 증권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던 검찰계획의 진면목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계획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통제권 확보 운운이 아니고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살아남기 위한 모든 공작의 시작과 끝이었고 바로 국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분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을 업순여이기 때문에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법칙은 정의건 선의건 올바름이건 따위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우리 편만 골라서 결국은 요직에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집권 말리기에 결국 권력을 향한 모든 검찰 수사의 칼날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검찰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점을 보통 시민들이 확인한 것이 이번 인사가 주는 그런 의미다라는 점을 시민 제의시가 우리들에게 낱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